성주군은 지난 5월 11일부터 12월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부동산 및 취업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주군 생활민원상담실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일자리 전담 컨설턴트를 전문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되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사무실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야별 상담 일정은 취업 분야가 매주 월요일, 부동산 분야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생활법률 분야는 넷째 주 화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며 취업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동산 법률 상담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합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 일정이 맞춰 성주군청 민원봉사고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 일정은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평소 어려워하고 궁금했던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생활민원 상담실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